안녕하십니까 아 이번에 같이 공유해 볼 게임은 클립토 나이츠 라는 게임입니다 예 아 이 게임이 지금 뭐 토너먼트가 걸려 있긴 하구요 그리고 현재 이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서 예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게임은 어 예 우선은 nft랑 예 코인에 걸려 있구요 어 이제 뭐 토크노믹스나 경제 시스템은 다른 유튜버님들이 이제 잘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플레이 영상 이런거 플레이 하는 방법 이제 그 뭐 스왑이나 이런 부분 그 부분들을 약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 보시면 이렇게 1대1 대결이구요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여기 이제 카드들 지금 보이시잖아요 예 이 카드들을 이용해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에요 네 그래서 싸움에서 전투를 해서 어 상대방의 피를 hp 를 다 제거를 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어 뭐 nft 는 뭐 이제 캐릭터를 사는 거구요 다음에 이제 이런 덱 같은 거 어택 디펜스 서포트 해가지고 요런걸로 이 카드를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행동 제어를 하는 거구요 이거는 이제 게임 상에서 같이 공유를 좀 해 볼게요 오 뭐 이렇습니다 뭐 게임은 아 지루하진 않은데 약간 뭐 카드 게임 유니깐 예 어떤 걸 선택하는지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할지 어 에 그런 거를 좀 잘 해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선은 예 홈페이지는 이렇게 해서 다운 받으시면 되구요 vpn 키시고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아 이 부분은 아 연결 안 했구나 예 이쪽 페이지가 이제 그 nft 랑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 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게임을 조금 이제 미리 좀 해 봤어요 예 근데 이거 아 사실상 요거를 게임 진행하면서 라이브로 같이 이제 공유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 게임이 약간 스캠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 조금 애매하다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이상이 없더라구요 플레이도 잘 되고 nft 나 아 이런 정보 같은 것도 잘 공유가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예 여기에서 이제 어 여기서 보면 이제 민트 있잖아요 어 새로운 스퀘어 이거 민트를 하시면 아 한국어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예 요거를 이제 주조를 하면 사면 예 그러면 예 스퀘어는 이제 기사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레벨이 있는 거에요 이 레벨을 올릴 수가 있고 이 이 이거를 이제 착용을 하면 그 다음에 게임 상에서 루비라는 걸 얻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루비가 이제 코인이 되는 거구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걸 주조하지 않으면 루비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겠죠 이제 거기까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요거 우선 게임 플레이를 먼저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한번 좀 더 자세히 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렇게 이게 그 요거 가게에 가서 예 스쿼이어를 주조를 해야지 이제 게임 이제 온체인데 이제 요런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웠던 캐릭터 요런 것도 이제 그 트레이드가 뭐 되는 거 같아요 요건 나와봐야 되고 아직 이제 개발 중인 게임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되면 공유를 해보구요 어 요 주소줄이랑 홈페이지 주소줄은 이제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읽기가 되긴 되거든요 인게임 내에 있는 루비를 매트마스크에 있는 루비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긴 하더라구요 아 영어로 영어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 화면 보면서 좀 더 공유를 해 볼게요 예 이제 요게 어 게임 플레이 화면이구요 어 소리를 좀 껴 볼까 원래 이제 백그라운드를 저는 미리 좀 꺼놔가지고 네 뭐 요런 상태입니다 우선 제일 처음 로그인 하는 방법은요 어 앱 설치를 하셔도 로그인은 못하구요 우선 요 부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홈페이지 내에서 아 여기 아니고 여기 브릿지 여기 가셔서 이제 요거 지갑 연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갑 연결을 하면 지갑 연결할 때 어 이메일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메일 주소로 게임 상에서 다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로그인 할 때랑 어 게임에서 로그인 할 때 그 이메일로 이제 그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바로 패스워드가 있는게 아니고 어 이메일 주소 치고 다음에 이메일로 들어오는 코드 번호 그걸 쳐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 패스워드 개념이 아니구요 항상 로그인을 할 때는 이메일을 공유해서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선 처음 플레이 들어오시면 그 기본적인 튜토리얼은 다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거 스왑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우선 한번씩은 보셔야 될 겁니다 약간 뭐 지루한 감이 있긴 한데 뭐 그래도 해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꼭 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스왑을 스킵을 스왑이래 스킵을 할 수도 있지만 하셔야 이런 스킬에 대한 넉백이라든가 방어라든가 이제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야지 게임 플레이 할 때 이길 수가 있더라구요 그 부분은 구경을 하시고 하나씩 자 우선 경험치 여기 있고 이제 행동력 이건 이제 배틀을 해서 시나리오나 뭐 이런걸 할 때 요거 하나씩 이제 10씩 사용이 되구요 돈이랑 루비가 있구요 아이고 돈이랑 루비가 있고 이제 루비 쪽은 이제 이제 실제적으로 코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아직 뭐 여러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개발 중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뭐 게임한 테스트만 가능한 부분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캐릭터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덱 네 뭐 이렇게 있구요 이제 요 덱이 실제로 이제 그 플레이 할 때 나오는 이제 순서가 되거든요 이제 카드를 얻으면 이제 카드를 얻으면 요런 카드를 얻으면 이제 인벤토리 내에서 이제 카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킨 이제 요런 요런 것들이 이제 그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킨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스킨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스킨이 있으면 이제 외형을 바꿀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보면은 검 네 방패랑 같이 이건 이제 양손검 한손검 복귀죠 각각 캐릭터에 이제 그 스킨을 넣을 수가 있구요 뭐 이런 것들 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거는 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클랜도 있고 아직 없죠 아무것도 없구요 클랜도 없고 artifact 요것도 요 부분은 이제 진행이 좀 돼야 되고 이제 퀘스트 부분은 있긴 있어요 요건 이제 하시다 보면 어 처음에 들어와서 튜토리얼 하시고 게임 플레이 하시면 하나씩 네 네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구요 샵을 가시면 이렇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덱을 이렇게 골드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좋은 것들은 루비를 사용한다던가 네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어 스킨이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요 세 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 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구요 요렇게 이거 누르면 내가 이제 가능한 퀘스트가 요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방법이랑 얻을 수 있는 거 요런 거 안에 대기 라든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플레이 화면 진행을 할게요 자 배틀 부분은 이제 그 pvp 버전이 있고 스토리 커스텀 매치 요 뒤쪽은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구요 우선 스토리 스토리로 보여드릴게요 pvp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있어서 매칭 시간이 좀 있거든요 잠시만요 아 저게 한송검이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요거를 아 퀘스트마다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별 획득 조건이 있어요 롱소드 여기 있죠 이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네 샬라샬라 나옵니다 스토리는 패스하구요 우선 플레이 야 자 저기 있고 이제 제가 있습니다 어 앞뒤로만 움직일 수가 있구요 저기 이제 공격을 하죠 그러면 저도 스테미나가 시간이 되면 차요 그러면 이제 스테미나 수에 맞게 내가 갖고 있는 덱 요 위에 보면은 덱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스킬은 약간 기절을 시키거나 넉다운 같은 걸 시켜가지고 그 다음 공격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만약에 적이 너무 붙었다 그러면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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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안 가지거든요 이렇게 몸으로 밀어요 최대한 거리를 벌려가지고 저기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구요 어 적의 공격을 무시하고 때리는 스킬도 있구요 요 빨간색은 공격 파란색은 수비 이렇게 막는 맞죠?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액션을 좀 외워야 될 부분도 있고 다음에 어떤 카드를 쓸지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적에 공격할 것 같으면 이게 뒤로 빠지면서 적도 지금 피했죠 적의 다음 행동을 보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적의 적의 하는 것도 이제 캔슬을 논다 그러죠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아이고 원래 이게 연속기 부분이 좀 있더라구요 보니까 다른 분들이 하는 것도 좀 봐가지고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보면은 이제 스테미나를 많이 쓰는 기술들이 어 좀 더 공격했을 때 네 좀 더 많은 데미지를 주는 것 같더라구요 네 보시면 좀 잔인한 부분이 좀 있어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판이 끝납니다 어 어 한 게임 플레이 할 때 시간이 좀 걸리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구요 이게 어 게임 플레이가 끝나면 이제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스토리로 미는 거구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pvp 도 보여드릴게요 pvp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pvp 부분은 오 바로 잡혔네요 그래서 다른 플레이어랑 플레이어랑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제 하셨던 분들은 미리 상대방의 그 패턴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방어 키를 바로 누르거든요 이게 상대방 공격하는 패턴을 보고 이렇게 막아 막을 수도 있구요 그냥 막아지는 것도 있고 안 막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손을 걸고 다음 좀 쎈 거 넣을 수가 있어요 뭐 nft나 이제 다른 뭐 기타 기본적인 능력치가 좀 좋으면 이렇게 캔슬 를 낼 수도 있어서 자 앞뒤로 살살 피해가면서 피하고 아이고 큰 거 먹었다 이렇게 여러분 잘 피해 줘야 됩니다 다음엔 3번 연달아서 쓸 수가 있어요. 뒤로 빠지고, 치하고 아이구야 아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플레이는 새 플레이구요. 2선 1승 하면 되거든요. 미리 모아놨다가, 제가 볼 때는 10개를 모아서 5번, 4번 이렇게 진행을 하면 괜찮은 것 같더라구요. 좋네요. 이겼을때는 골드랑 경험치였나? 그런걸 주구요. 지면 네, 경험치가 떨어지죠. 얻는건 없구요. 이런거는 카드라든가 이제 그 스킬, 속성 같은 거를 좀 체크해 보시고, 게임을 좀 여러 번, 플레이를 여러 번 해보시면, 어떨 때 어떤 걸 써야되고,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방어를 해야 되는지, 아니면 상대방이 쓰는 기술보다 더 빨리 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용을 한다든지,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. 그래서, 많이 해보면 이제 그만큼 좀 더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네,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런건 루비로 사는 건데, 어, 이제 루비가 있어야 되겠죠. 이 루비를 얻으려면, 아까도 보셨겠지만, 그 민트해서 NFT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. 이게 뭐 확실한 부분, 저도 이제 아, 구매를 한게 아니라 확실한 부분은 아니라서 네, 아직 이게 뭐 스왑이라든가 코인이 이런게 부분이 제대로 다 안나왔기 때문에 굳이 민트를 해서 지금부터 루비를 얻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. 아, 내 생각엔 아직은 돈을 이제 만약에 투입할 그런 단계는 아니구요. 우선은 뭐 이런거 이런거, 스킬같은거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보시고 그리고 게임플레이도 좀 해보시고, 이제 입에 맞으시면 그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, 뭐 도끼가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끼 쪽으로 계속 이제 한번 해보고 있었거든요. 네, 뭐 그렇습니다. 뭐 시즌패스도 뭐 있을 것 같고, 보스도 나오는 것 같고 네, 보스 같은거 나오면은 아무래도 그, 뭐 다중플레이 네, 다른 유저분들이랑 뭐 파티를 맺고 갈 수 있을지, 뭐 그런 부분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구요. 아, 게임은 생각보다는 재밌는 것 같아요. 네, 생각보다는 재밌는 것 같고 보시면 아까 더스윙 경험치가 떨어지잖아요. 너무 성급하게 진행을 할게,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우선 요런 게임도 있다. 뭐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, 만약에 이거 플레이를 많이 하시겠다 싶으시면 어, 캐릭터 구매 같은게 이제 폴리곤 쪽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진행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아직은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확실하게 나온 부분이 아니라 이것도 지금 루비가 0이잖아요. 이게 NFT가 있으면 이 루비 부분을 주는 건지 이 부분은 저는 체크를 못 해 봤거든요. 이제 해본거라 요렇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게임이 테스트 기간이 이제 두 달 세 달 넘어가면서 예, 좀 없어질 수도 있는 예,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고생하셨습니다. 이 클레이는 예, 클립토 나이츠는 예, 뭐 이런 게임도 있다 라고 한번 한번 플레이는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투자는 좀 자중을 해 주시고 좀 더 안정화되고 코인이랑 스왑 부분이 제대로 좀 이제 오픈이 되면 그때는 좀 생각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